자 그러면 이제 허준하고 이제 만은 의술로서 약간 기술적으로서 좀 업적을 남겼다 하면 그러니까 한의학계에서 업적을 남겼다 하면 이제 양의학계에서 양의학계에서 좀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명 알렉산더 플레밍 자 영국 출신인데 특이하게 성공의 출신이 아니고 가톨릭 출신이에요 가톨릭 신자에요 이 사람은 왜 가톨릭 신자냐면요 이 플레밍 집안이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 출신이 아니고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근데 이제 한 고등학 그 고등학교 때부터 런던으로 유학을 와요 항생제의 아버지 그래서 이제 영국 기사자 기도 받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동네에서 다니다가 이제 런던에서 공부해서 성공 그 의사로 성공한 병원을 개협했던 형 토마스 플레밍의 제안으로 런던으로 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형한테 돈 벌리고 그 일 벌리고 손 벌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상선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거다가 이제 삼촌이 죽으면서 유산을 남겨준거야 알렉산더한테 그 삼촌 존의 유산으로 이제 로얄 폴리테크닉 인스티투션 웨스트 민스터대학 장학생으로 입학을 할 정도로 수제였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세인트메리 병원 현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의대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의사면허를 따요 의사면허를 딴 다음에는 이제 그 이제 흔히 위인전에서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는 라이트 박사 연구실로 들어가게 되요 그렇고 이 항생제 관련 업적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군의관으로 참전을 했고요 제 1차 세계대전 때 군의관으로 참전을 했고 그 다음에 갔다와서 갔다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병원에서 일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가 1921년에 라이소자임을 발표를 해요 근데 이 항생제는요 원래 그 본인이 비염 걸렸는데 그 시험관에다가 자기 콧물을 떨어뜨린거에요 근데 이 점액 속에 있는 효소를 발견해 놓은거야 근데 이 플레밍의 그 업적들은요 보통 원래 정상적인 실험이 아니고 자기의 그 실험 중에 실수를 하다가 얻어낸 업적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독성 없는 세균에만 효과가 있었지 독성 있는 세균에 효과가 없었던거야 근데 그러다가 1928년 포도상구균과 관련된 연구 중에요 휴가를 가는데 샘플 배양 접시를 제대로 닫지 않고 휴가를 갔다 온거야 갔다 왔더니 곰팡이가 포도상구균을 다 먹어놓은 상태에요 푸른 곰팡이였어요 그래서 그 곰팡이 종의 이름이 페니실리움이었는데 거기서 이름을 따가지고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발견하는 그 이름을 붙이게 된거에요 근데 너무 초반에 민감해가지고 효력하고 수명이 짧은거에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페니실린을 대량 생산을 못하고 있었어요 진짜 한 10년동안 10년동안 대량 생산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1939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연구하고 있던 하워드 플로리라는 그.. 박사하고 언스트 체인이라는 박사 이 두 사람이 이 페니실린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한거야 라이소자님도 연구한 적이 있었대요 참고로 체인이 유대인이에요 음.. 이 사람들이 이제 1년동안 연구를 한 결과 인공 생성 및 정제 그러니까 인공으로 이 페니실린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하게 된거에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플래밍이 오 축하한다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표본을 이.. 제공을 하게 된거야 그래서 그.. 약재화를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약재화를 해서 막상 임상실험을 임상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표본은 플래밍이 좋는데 그 양이 너무 조금 밖에 없었던거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상용화를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페니실린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거를 고민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만들겠다는 업체가 나온거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플로리가 샘플들을 좀 몇개를 갖고 미국에 가서 이제 공.. 그.. 약재 생산 공장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이.. 페니실린과 관련해서 업적은 세 명이 공동으로 한거에요 결국은 그.. 페니실린 발견하고 표본까지는 플래밍이 제공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리라하고 체인은 임상시험하고 대량생산에 성공하게 된거야 대량생산에 성공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나중에요 제 2차 세계대전 때 전선에 가가지고 이 대량생산에 성공한 이 페니실린을 갖다가 그.. 실전 활용에 성공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서 그 부상병들 항생제 치료에 그.. 항생 치료에 굉장히 큰 업적을 세우게 되면서 1945년 이 노벨 생리의학상 부문에요 페니실린을 발견했던 플래밍 그리고 대량생산에 성공했던 플로리 박사 체인 박사 이 세 명이 공동 수상하게 돼요 세 명이 공동 수상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래밍 박사는 1955년 3월 11일 런던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세인트폴 대성당 가톨릭 신자니까 성당이 안장이 됐겠죠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이 플래밍은 결국은 이제 자기의 실수에서 발견을 했다 실수에서 테니실린을 발견해서 결국은 받았다 참고로 항생제기 때문에 약효가 좀 세고요 맞으면 조금 아플 수 있고 비싸요 음 일단은 항생제 주사기 때문에요 뭐 항생제 주사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맞을 일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보통 항생제는 이제 수술 약간 좀 이제 수술 같이 그 외상 외부에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아무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항생제를 좀 혈관에다 맞아요 보통 혈관에다 항생제를 맞고요 정맥 주사를 맞아요 항생제는 정맥 주사를 맞고 그 그 다음에 그 통증을 완화하는 근육 주사 그 근육 주사는 엉덩이에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간호장교한테 엉덩이 되게 많이 깠어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 근데 이제 그 페니실린하고 윈스턴 처치라고의 그 관계하고 좀 그런 약간 해프 뭐 이런저런 썰이 있는데 팩 완전 팩트는 아니고요 그 그 그런 때 얘기가 있대요 그 뭐시냐 윈스턴 처칠이 그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나완 적은 있었대 참고로 근데 플래밍 박사는 처칠 수 윈스턴 처칠 수상보다 총리보다 7살이 젊어요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영국 언론에서 그 플래밍이 한 번은 뭐 처칠이 뭐 물에 빠졌는데 살려줬다 또 한 번은 페니실린 주사로 살려줬다 두 번 살린 것이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뭐 물에 빠져서 살려준 그거는 뭐 그 그거는 팩트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자 그러면 플래밍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파트 넘어갈게요 다음 파트부터는요 좀 의료계 업적보다는요 좀 정말 그 의료인으로써 정말 진정으로 지내야 될 가치를 실천한 역사적 의료인들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글 dai 그래요 이제